본인이란 쪼끔 더 좋은 표현이 있지 아무 일로 들었지요? 아 주방은 어디서 한 거래? 하루 종일 새우 껍질만 까고 있다고 잠수 타기엔 그만큼 완벽한 데가 어딨어 근데 생각보다 되게 오래 버튼다 너 아휴 이제는 지금 열 손가락이 다 새우처럼 보이네요 나 같은 그런 예쁜 셰프 앞에서 계속 일하라 그러면 새우 까면서 밤이라도 사겠다 고백은 아직이야? 아휴 고백은 무슨 고백 아직까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뭐? 아 맞다 맞다 너 거기서 쟁일이지? 서울의 왕 대장 구하준이 아니라 근데 왜 아직도 말 안 했어? 아니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난 걔가 날 있는 그대로 봐줬으면 좋겠어 에비 그룹 구하준이 아닌 사람 구하준이 있는 그대로 널 보면 널 진 좋아라 하겠다 너 까칠한 거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아니 말 그래도 싸가지 없게 여보세요 저 아직까지 당시 보스거든요 예? 반갑다 그래 반갑다 근데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나도 잘 모르겠다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계셔 aspects 더 눕고 후회하기 전에 빨리 돌아와 omorph 한글자막 by 한효정